그리고 예방주사가 나왔어요. 효과가 아주 100% 가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대상포진에 대한 면역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출시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약이 있으니까 그걸 맞으시는 게 좋아요. 꼭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50세 이상은 좀 권해요. 왜냐하면 50세 이상은 이미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몸의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50세 이상의 발병률이 높아요. 그래서 50세 이상 성인들은 특별한 병이 없어도 맞기를 권합니다. 그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만성질환, 불결이 잘 되지 않는 당뇨라든가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등등이 있겠죠. 그렇게 잘 앓고 있는 분들은 예방주사를 맞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암환자들이 항암치료를 받잖아요. 뭐 주사 치료, 항암, 화학력법도 받지만 방산치료도 받거든요. 그 치료를 받으면 면역률이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맞아야 됩니다. 예방주사를 맞아서 예방이 되면 제일 좋아요. 이 병은 치료보다 사실은 예방이 더 중요한 병입니다. 네, 네. 깔끔하죠. 제 주위에 대학생인데도 걸렸어요. 20대에도 와요. 20대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누구한테나 올 수가 있습니다. 20대고 30대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물론 많이 걸리는 층은 50대 이상 고령층이긴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뭔가 좀 면역력이 많거나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가 왕창 받고 맨날 밤새고 일한다. 이런 사람들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방주사 맞아야죠. 지금 나온 예방주사 맞으면 평생 가는 건가요? 평생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맞게 돼 있어요. 1차 맞고 2달 뒤에 또 2차를 맞아요. 두 번을 맞으면 거의 90% 이상의 효과를 보는 걸로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이 두 번만 맞으면 끝이에요. 더 맞을 필요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